각자 현장 정리는 규정대로 처리하고, 응?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지? 그럼요. 다 정리돼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. 그래, 오늘 아예 그 장을 보자. 오늘 밤 새서라도 내가 기다린다. 저렇게 내려주십시오. 괜찮다. 재밌지, 재밌지? 그네 탈래. 그네? 소희야. 저기 우리 씻어 타자, 씻어. 씻어가 재밌잖아, 응? 주말, 주말, 주말. 주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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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말. 아아아, 따라가, 따라가. 그냥 따라가자. 소희야, 잠시만. 예, 팀장님. 원래 아빠들은 맨날 바쁜 거야. 나 아빠 없는데? 에이. 나 엄마만 있는데?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. 됐어. 엄마. 소희야. 잘어갔어? 오늘 해지 오셨네. 어, 소위 보노라 쓰고 많았지. 들어가자. 카레 하려고 장 봐왔어. 아, 실수 없어. 우원 씨. 우원 씨가 여긴 어떡해. 우원 씨.